야야야, 너 큰일 났어. 왜?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단백질이 없다니까? 작작해라, 진짜.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좀 먹어. 또 난 아씨. 이게 나, 아니면 이게 나? 둘 다 무린데? 하나만 골라줘봐, 인스타에 올려야 돼. 첫 번째 거. 엉덩이가 안 보이는데? 두 번째 거. 그럼 내 복근은? 진짜 꺼져. 수건 좀 작작 쓰라고. 하루에 몇 번에 씻는 거야, 진짜. 나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자기 전에 한 번 세 번 씻는데? 운동 쉬는 날은 없어? 왜 쉬어? 지가 김계란이야, 뭐야. 뭐야? 야, 그렇게 되면 허리 나가. 골반 인지하고 가슴 들고 엉덩이 써서 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. 야, 쇠 냄새.